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2번 문제는 상당히 쉽게 냈네 자 제어계가 안정하려면 특성 방정식이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느냐 어떤 특성을 갖느냐 성질이 제어계가 안정하기 위한 특성 방정식에서 필수 조건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만족해야 돼 그게 뭐냐면 특성 방정식에서 모든 개수의 보호가 플러스일 것 이거 찾아볼까요 첫 번째 1식에서 플러스 플러스 어 이거 만족하네 그죠 그 다음에 2식에서는 플러스인데 그죠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아 2번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네 2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3번은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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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것도 가능하네 그죠 4번은요 플러스인데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건 마이너스 두 개까지 있네 4번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기는 첫 번째 조건 특성 방정식의 모든 개수의 보호가 플러스일 것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건 2번하고 4번은 답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두 번째는요 특성 방정식의 모든 차수가 존재할 것 자 4추 1번은요 3차 2차 그 다음에 S니까 얘가 1차잖아요 그 다음에 5는 뒤에 S0차야 S0이란 것은 1이니까 그죠 1번은 해당이 돼 자 그럼 3번은요 5차 어 그 다음에 3차네 그러면 요 3번은 4차가 빠진 거죠 모든 차수가 존재해야 돼 근데 5차다 그러면 3차 나왔어요 4차가 없다는 얘기지 그거 안정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해당되는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가요 이게 약간의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3번 문제가요 어 쉽네 하고 이제 풀어버린단 말이야 자 이 문제에 함정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문제에서 약간 놓다 있네 여기 신호가 없죠 이것도 A예요 A 그래서 여기가 A야 자 그러면 우리한테 맞는 식은 뭐죠 바로 신호름선 대 전달함수 가는 거는 메이스 공식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입력 R분의 출력 C는 1- 페르프 분의 경로 자 이거 풀어보자고요 이거는 우리한테 쉬우니까 일단 경로 경로가 쭉 가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A, A, A 가니까 A의 3승이 되겠지 1- 페르프 요거 하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하나 있죠 3개나 오네 그러면 얘가 A, B 또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A, B 따라서 이거 계산해보면 1- A, B, A, B, A, B니까 3A, B 되겠지 A3승이야 어 그래서 심례하고 답을 찾아봤더니 어 또 정답이 있어요 3번이야 근데 정답은 엉뚱이 시험장에 나왔더니 4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요 언뜻 보면 상당히 쉬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게 함정 문제라는 얘기지 즉 이 문제는 뭐냐면 경로에 가는 길에 서로 접하지는 페르프가 존재하는 경우야 어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좀 이따 문제 풀면 설명해 드릴게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푸는 게 아니고 페르프 다시 이 페르프 다시라는 게 새로운 페르프야 그 다음에 이거 부호는 플러스다 그러니까 약간은 여러분들이 혼동스러울 거야 어 저런 것도 있었나? 저런 방법도? 그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 아까 조금 전에 풀었던 것까지 풀 수 있잖아요 즉 여기까지 우리가 풀어왔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써보면 아까 풀었으니까 A3승이 되고 1-3AB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야 플러스 새로운 페르프 다시 뭐냐 경로로 쭉 갈 때 이렇게 페르프 그죠? 이게 한번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기 접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페르프하고 두 번째 페르프는 접하면 안 돼 쭉 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걸 말하는 거야 즉 경로로 갈 때 요하고 요거는 서로 맞닿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거 쓰면 어떻게 돼요? A, B, A, B니까 A, B, A, B 이렇게 쓰면 되겠지 고배 형태로 그 다음에 또 다른 건요 쭉 가다가 이거 하고 자 이거 하고 옆에 건 안 돼요 그죠? 접했으니까 가다가 또 요거하고 또 안 닿잖아 서로 따라서 두 번째 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 B, A, B가 되는 거지 따라서 이거 정리하면 R분의 C란 것은 A3승 1-3AB 플러스 A, B, A, B니까 2에 A의 제곱 B의 제곱 되겠지 그죠? 그래서 4번 첨 나오는 거야 자 요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경로상으로 갈 때 서로 다른 접하자는 페루프가 존재할 때 그것 다 우리가 새로운 페루프 페루프다시라 한다 그 페루프다시 어떻게 거느냐 요 페루프다시는 첫 번째 페루프다시는 쭉 가보면 돼 갔다가 옆에 건 안 돼 다 쓰니까 요거 그죠? 얘가 첫 번째 거 그래서 얘는 A, B, A, B가 되는 거죠 전부 다 곱하면 그럼 A제곱, B제곱 될 테고 자 두 번째 페루프다시는요 두 번째 페루프다시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쭉 가다가 첫 번째 거 했으니까 두 번째 거 이거 옆에 건 안 되죠? 접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서로 접하자면 페루프가 되는 거죠 그럼 얘도 A, B, A, B였어요 그러면 A제곱, B제곱 된다는 얘기죠 요 지금 계산한 요걸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플러스 값으로 해서 이게 문제 3번이 쉬운 듯한데 이렇게 약간 특수한 경우에 페루프 구성되는 어떤 특수한 형태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함정 문제 이거 그럼 코코 와이다 해볼까요? 소비 아멘